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청라삼동 청라삼동이 어디냐 하면요. 인천광역시 무슨 구입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서구 청라삼동이랍니다. 왜 제가 지금 서구냐고 한번 강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하면 여러분들 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선림동 중구 선림동에 공화춘 동흥무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오늘 그 생각을 지금부터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제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탕수육하면 어느 동네? 탕수육 어느 동네? 잘 모르시겠죠? 혹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요? 내가 우리 집 앞에 흥룡강. 흥룡강이 그게 강인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강인가? 강이겠지? 성이라며 뭐 이러면서 생각합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의 역사를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삼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유림 베이킹 스튜디오의 1층에 있는 강의실까지 왔습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맛볼 수도 있는 지금 이 상황 직접 만들어가면서 맛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요식업계를 희망하시고 현재 요식업계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많은 꿈을 키워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면 전부 다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박수를 요거밖에 안 치시는 거죠? 그렇죠? 백희성 강사 하면 전부 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이런 것만 강의하고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주워 까는 강의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샤방샤방한 이상형도 앞에 계시고 정말로 마음에 드시는 분도 뒤에서 사진 촬영해주고 계시는 이런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강의가 과연 될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한다. 심지어는 내가 강사의 특권으로 마스크를 안 끼는 이런 엄청난 특권까지 누린다는 거죠. 왜? 앉아있는 사람이 다 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막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짜장면이 이렇게 딱, 그렇죠? 위에 이렇게 무슨, 이게 무슨 이팔입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 이건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완벽주의의 산물입니다. 저렇게 위에 뭐가 하나, 아니면 간짜장 같으면 위에 뭐 있습니까? 계란 후라이가 있다든가, 일반 짜장면에도 뭐 메추리알이 있다든가. 서양에서는 메추리알이 제일 비싼 요리 재료라는 거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절대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자면 메추리알이 너무 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싸서 이럴 수가, 메추리알이 이렇게 쌀 수가 있나 하는 거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 우리 와이프 보고 하라 했더니 이 옆에는 분명히 짬뽕하고 탕수육이 이렇게 있었던 건데 너무 짜세 안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친숙한 중화요리의 역사. 이게 진짜 중화요리 맞아요? 중화요리인가요, 이게? 중화요리라 하면 제가 이렇게 보시죠. 중화, 중화가 뭐야? 중국에서 나온 요리지. 이게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온 거는 중국에서 나온 게 맞아요. 분명히 그 막 요리에 올라와 원래 여러분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색 김치라는 거는 세종대왕은 그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연상군은 그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깍두기와 여기에 고춧가루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성종대왕이나 선조 이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광해는 알았을까요? 선조 바로 다음에? 광해?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김치에 빨간색 김치라는 게 있다고? 라는 거는 어느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게? 잘 모르시죠? 그게 영조 22년에서 시작합니다. 영조 22년. 그러니까 수락관에서 최고상궁이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즉 누가 지금 저 셰프실 안에 계시는 이성희 셰프님 같은 분이 만들어서 자 지금부터 전국에서 한번 이걸 시행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당시에 혁신적인 그런 맛의 실험을 해봤을까? 늘 싱겁게 먹는 김치에 왜 빨간색 고춧가루를 집어넣는 모험적인 시도를 해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반대 상소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괜히 시도했다가 리스크가 높으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은 두 개 다 오히려 빨간색 김치가 고정관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우리 와이프만 해도 레시피 한번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는데. 아이 몰라 하던 대로 해 하면서 그 맛이 아니잖아 막 이러고 나는 먹어보니 괜찮더라고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먹더니 이 맛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먹지 마 이러면서 그거 뺏들어갑니다. 난 괜히 아깝더라고. 어쩌고 왜 뺏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빨간색 김치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민하신 우리 예민 여사님 얘기해보시죠. 제가 이름을 못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상형인데 왜 못 외우겠어요 제가. 예민 여사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맛있었을까요? 맛 없었을까요? 맨 처음에. 김치 안 드셔보셨어요? 혹시? 좋아하는데 왜.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먹었지. 이걸 맛있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잘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치는 우리나라 요리야 아니야 라고 외국에서 강의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러시아에서 만약에 한국사를 전공한 러시아 강사가 러시아 주부님들을 모셔다 놨어요. 모스코바나 키에프나 상트페테르스프르크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러시아 어머님들을 모시고 강의한다고 생각해봐요. 김치를 외국 음식으로 소개할까요? 한유열이라고 소개할까요? 이거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강사들이 이 요리는 중화요리입니다 하는 순간 그건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중화요리 아닙니다. 짜장면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한국요리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누가 뭐라 해도 한국요리입니다. 중국에 비슷한 원유가 있다고 해서 짜장면이 자기 요리가 아니에요.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짬뽕은 중국요리입니까? 짬뽕은. 짬뽕은 중국요리인가요? 아닌가요? 중국요리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좌뇌는 중국요리라고 다 패보이라고 있고 운회는요. 저 강사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개망신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도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특히 어머님이 더 하셔. 내 나이에 잘못 얘기하면 이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당장 저 셰프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면서 보세요. 이성희 셰프님은 안 나오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문답식으로 진행할 거 아니까. 왠지 자기가 답 못하면 이상하잖아.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짬뽕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요리예요. 일본 요리예요. 짬뽕은. 이건 뭔 소리고. 탕수육은 무슨 요리예요. 탕수육. 여기 또 있다. 탕수육. 아까 한 분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죠. 탕수육은 어느 나라 요리입니까. 중국요리예요. 예? 중국요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향이 어디신데요. 부산이요. 부산이요. 저도 부산 같지 않습니까. 부산 어느 동네이십니까. 동래구. 동래구 무슨 동. 동래구에 23개 동을 다 얘기해봐요. 내가. 동래구 아니고 금전구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원래 동래구하고 금전구가 96년도까지 한구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는 동구 초량 3동입니다. 초량 2동에 나훈아하고 옆동네. 하여튼 뭐. 그러면 금전구 무슨 동. 작년동입니까. 아니 구서동입니다. 구서동입니까. 왠지 구서동 같습니다. 스타일이. 왠지 바로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노포동 터미널 거기서. 아니. 비행기 타고. 재강인을 들으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황작가 이거 잡아라. 잡아. 이거 잡아라. 잡아야 된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셨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건 정말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대단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탕수육은 어디서 처음 개발된 요리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미국 홍콩 합작 음식입니다. 미국 홍콩 합작 음식.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뭘까. 역사를 알거든요. 지하물이 말장난 해봐야 역사를 알거든.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짜장면과 짬뽕과 탕수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히트 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 이거는 한국식 요리다.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유가 어딘데라고 말하면 한국식 요리의 특징이 뭡니까. 고춧가루 뿌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단 거예요. 달다고. 음식 자체가 달다고. 세트 한번 보십시오. 짬뽕은 맵지 않습니까. 맛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매운 짬뽕. 우리는 저기 은경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고 황작가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남자들이 예전에 스파게티집 가면 파스타집 가면은 잘 아시겠네. 연애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몇 년 전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빨간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럴 땐 좀 그렇다고 얘기해줘야 강의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회복지. 걸어오신 분이 왜 그걸 대답을 그렇게 못하나. 차 타고 왔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는 자를 수 있으니까. 이게 빨간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이렇게 하자고 얘기 안 했습니까. 맞죠. 저런 영혼 없는 대답을 받은 거짓말 잘 못하죠. 본인이 안 예쁘죠. 거짓말 잘하네 보니까. 본인이 잘하는구먼. 빨간 거 하얀 거로 나뉩니다. 진짜 짬뽕은. 빨간 짬뽕 하얀 짬뽕으로 나뉜다니까. 그게 국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생겨난 이유도 다르고. 오늘 지금 그거를 여러분하고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음식점. 이게 요식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혹은 종사함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당신 무슨 요리 할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한 두 분? 나머지는 가정주부만 하신다고 생각해도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가 자기 음식만 찾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 거야. 내가 음식점을 해서. 그런데 어린애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밥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두 번째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허영만 만화, 식객이라는 만화의 제일 라스트 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렸을 때 그 주인공이 그랬다. 그 어렸을 때 그 두 주인공 이름이 뭐해? 남자는 진수고 여자는 성찬이 아니에요? 둘이 합치니까 진수, 성찬이잖아요. 이름을 벌써 그렇게 지었다고, 제가 아버지가.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서 계속 짧은 주기로 자발적으로 소비하면 그 식당 성공해요, 안 해요? 하고도 남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소비자가 딱 하나의 가게, 당신의 가게를 주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요, 안 해요? 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멤버십.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 뭐야? 단골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자발적 재구매다. 자발적 재구매. 유린 베이킹 스튜디오에서 백희성 강사라는 사람이 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아니면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끝까지 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뭔가? 자발적 재구매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야? 백희성 강사에 대한 강력한 로얄티. 그게 뭔가? 단골입니다. 소위 말하는 멤버십인 거죠. 유튜브에는 멤버십이 있습니다. 한 달에 3,990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짜리를 한 번 하게 되면 이 백희성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방식, 그 멤버십의 차등 금액에 따른 어떤 뭐라 그럴까? 특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다 스스로 돈을 내고 나는 그만큼의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 집에 혜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자발적 재구매와 멤버십을 유도하는 전략이 뭘까? 음식점에. 포인트. 소위 뭐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 스탬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음식이 꼭 맛있다. 이 사장하고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통했다가 아니라 뭐야. 10번을 채우고 혹은 12번을 채우고 나면 탕수육이 공짜 이것 때문에 계속 가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들도, 음식점 주인들도 그게 있지. 생각이 있지. 입하고 입맛하고 위장의 정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익숙해지거든. 웬만큼 맛없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대단히 나쁜 속담입니다마는 옛날에 유행했던 속담이 바람을 핀 남자는 밥은 집에 와서 먹고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위장의 정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그랬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남자들의 행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밥정 있죠. 입맛 이런 거 있잖아요. 혀와 입안의 어떤 맛이라든지 이 장기 안에 어떤 속이 편안한 어떤 감정 이런 거는 그게 10년, 20년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남자들이 처음에 장가를 가서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밥 얻어 먹고 가고 김치 가져가고 그거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엄마한테서 큰 정이 한 30년 쌓였잖아요. 그러고 한 마누라 음식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한 15년 걸려요. 15년 걸려. 그렇지?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신정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67이요. 오빠가 있어요? 제일 맞으세요? 이건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어려 보여요. 진짜. 무슨 대학교 2학년 한참 하고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같아. 2학년이 여기 왜 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을 하는 지망생인가? 이 생각까지. 그러면 어머니께서 최초로 요리한 게 몇 살이라고 그러세요? 20살. 그래도 10대 때는 안 했네. 하기는 했는데 2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뭐예요? 그럼 시작을 10대부터 했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본인은 요리를 몇 살부터 했습니까? 저는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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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때 뭐 했는데요? 밥. 밥을 했다고 10살 때. 그러니까 언제 뜸 들여야 되는지 손가락에 딱 넣어서 물을 어디까지 맞춰야 이런 걸 스스로 했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거 하기 어려운데. 대단하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농담하려 했는데. 저는 수업 방식이 어떻느냐 하면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잠이 온다 이렇게 싶으면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농담을 하다가 조금 이제 지루해 한다고 하면 수업을 조금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웃깁니까? 야 그런 거에 웃는 사람들.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인데 내가 기억해서 웃으니까 지금도 웃으시네요. 세월이 참.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자 이상의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음식점이든 가게든 뭔 놈의 사업이든 간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일회성 뜨내기 손님도 중요하겠지. 그런데 뭐야 아니야. 명동 한가운데에서 장사하는 건 전부 뜨내기예요. 동네 손님이 없어요. 천만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청래 여기에서 하면 유린베이킹은 그러면 부산에서 오신 분은 뭐고 그럼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하고 소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은 주기로 와서 소비해 주는 거 아니잖아. 아까 어디 어디지? 보은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여기요. 보은에서 뭐 맨날 내가 그 유린베이킹 가서 마카롱 하나 먹자 이러고 가진 않으시잖아요. 쿠팡에서 시켜 먹으면 시켜 먹었지.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진짜 쓸데없는 TMI인데 쿠팡이라는 거는 도시 이름인가요? 사람 이름인가요? 쿠팡. C-O-U-P-A-N-G 쿠팡. 쿠팡이라는 거는 도시 이름인가요? 이건 토막 상식입니다. 요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쿠팡이라는 거는 도시 이름입니다. 남태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도시입니다. 인천 같은 도시죠. 인도네시아하고 동티모르의 경계선에 있는 쿠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래서 한 명의 단골 고객이 7년간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여기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1년을 이렇게 해놓으면 7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소위 가장 좋아하시는 그래프 있잖아요. X축, Y축이 이렇게 된다고 소위 말하는 우상향이 있잖아요. 직선으로 쫙 성장하는 거. 이것도 싫으시고 이것도 싫으시잖아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이 자체가 싫으시잖아요. 왜?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고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거 안 좋잖아. 이게 제일 좋잖아,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려면 단골 손님 한 명이 창조하는 가치가 7년을 그대로 잘 관리했을 경우 그 단골 손님이 가격의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간다. 맨 처음에 할 때는 6개장을 만약 판다 그러면 한 5천 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야? 6천 원, 7천 원, 8천 원, 9천 원 올라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 집은 재료를 더 많이 쓰고 더 유명해졌고 한 2년, 4년 됐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 물가 상승도 막 그래도 다 맛없는 집은요. 그 집도 물가 상승이고 재료도 쓰고 다 하겠지만 맛없는 집은 올리는 순간 바로 망합니다. 그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고객을 추천한다. 단골 손님이 제일 강합니다. 뭐 다른 거 안 줘도 돼. 단골 손님이 제일 강합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합니다. 왜? 다른 고객 추천하는 이게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는가. 그다음에 수익도 증대된다. 그다음에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절감합니다. 맨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고 우리 가게 빅 이벤트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단골 손님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그냥. 단골 손님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이미지 출처는 동아일보 온라인. 분명히 출처 밝혔어요. 요새 출처 갖고 시비 거는 사람 되게 많아. 동아일보 온라인 2002년 9월 8일. 단골 이르면 다 이른다. 기업이익의 70에서 80%가 단골이다. 이제 보시죠. 짜장면, 짬뽕, 탕수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 요리만큼 자발적 재구매와 충성 고객의 대명사가 있습니까? 왜 집집마다 중국집이 있는데요? 골목마다 왜 있는데? 그 골목에서는 다 뭐야? 이 중국집의 멤버십들인 거야. 중국 요리집은 망아지도 잘 안 해. 그 집은 늘 흐름해 보이고. 그런데 흐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흐름해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배달이 주라는 거예요. 맞죠? 그 집에 가서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배달이 주라는 거야. 배달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바운더리가 딱 이 골목 하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골목 전체에서 내가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짧은 주기, 짧은 주기가 어느 정도냐? 오늘 점심때 먹었으면 내일 저녁에 또 시켜 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짧은 주기로 해서 충성도를 확보하는 게 낫지 영역을 확대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국집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큼 한국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멤버십, 자발적 재구매의 최고의 사례예요. 제가 볼 때는. 나쁜 말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이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말 쓰는 이유가.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단골입니다. 그래서 단골들이 잘 가죠. 나 저 집에 중독됐어. 이런 말 잘합니다. 나 저 집에 중독됐어. 잘 생각해보세요. 유린베이킹에서 뭔가 강의를 한대. 백이성 강사라는 사람을 부른대. 그런데 가수 캔은 아니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수가 와서 요리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면 내 가사 한번 들어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수하고 뭐 이래갖고 셀카 찍어도 되는 거고. 내하고 셀카 찍어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유린베이킹 스튜디오라는 데에 충성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백이성 강사라는 곳에 충성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후자였으면 좋겠는데. 좋지 나쁘나 그러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거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혜민 선생님을 제외하면 전부 다 뭐겠습니까? 유린베이킹의 신뢰를 가지고 오신 거죠. 최혜민 선생님도 어떻게 돼? 한 30% 정도는 유린베이킹의 밑에 깔려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뭐냐면 전에 제가 하던 강의에 한 번 오셨었거든요. 원장님하고 같이. 그런데 내가 그때 보고 완전 반했잖아요. 내 이상형이에요. 사람 머리가 저렇게 작을 수가 있네. 이러면서 이 선생님 성함이요. 전 세계로 나가요. 제가 구독자가 한 3만 명 되거든. 제가 지난주에 올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올렸는데 오늘 지금 화요일이죠? 지금 조회수가 한 15,000회 정도 갑니다. 만 15,000회 정도. 1시간 40분짜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잘.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왠지 좀 그쯤 돼 보이지 않으세요? 돼 보이세요? 안 돼 보이세요? 거짓말 잘하시네. 뭘 한다 하더만. 그게 거짓말이구만. 그런데 오늘 진짜 어려 보이신다. 헬스 복장으로 오셔서 더 그러신 거죠. 손 나은 삼선 추리닝 이런 것도 안 있고 아디다스 거.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지요. 유튜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꾸 거기에 내 눈과 귀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채널에. 그래서 매니아들이 생기고 인공지능은 그걸 딱 감지합니다. 감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를 우리가 다 못 찾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자꾸 sorting. 그러니까 SORT입니다. SORT라고 하는데 딱 찾아서 자꾸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대요. 그런데 갖다 대니까 사람들은 유튜브의 인공지능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었나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썸네일을 썸네일이라는 게 유튜브 첫 화면에 딱 뜨는 그 그림을 보고 내가 클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아주 멋있고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할 확률이 높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막 이렇게 웃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엄청 무슨 비극적인 사건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이러면 일단 클릭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아주 예쁘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뭐 이렇게 웃고 있다든지 아니면 되게 불쌍하게 뭐 어떻게 돼 있다든지 거기에 쥐 잡으려고 끈끈이 그걸 이제 영어로 글루라고 하는데 쥐 잡으려고 끈끈이를 놨더니 거기에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그 비극적인 이런 걸 썸네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클릭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유튜브가 자발적 충성도가 높은 로얄티 매니지먼트 저 위에 있는 영어가 그 말입니다. 로얄티 매니지먼트를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그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회사들은 유튜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핸드폰 회사들은. 스마트폰 회사들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회사들. 유튜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걸 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어때요? 이거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브라우저 이거를 이제 받아내는 그거를 브라우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삼성, 안드로이드 이게 아주 대표적인 브라우저죠. 그럼 삼성에서는 이런 유튜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반도체는 핸드폰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반도체 회사는. 좋죠. 그렇죠. 핸드폰의 외형을 만들어내는 강철 회사라든가 뭔가 LCD 화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유튜브는 모든 회사로부터 그에게 뭘 받습니까? 투자를 받겠죠. 이 투자가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투자는 3년 내지 5년에 한 번 일어나면 기적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주기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전국에 그것도 전 세계의 회사의 숫자가 자꾸 100개, 200개, 300개로 늘어나. 그러면 유튜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말하는 뭐야?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의 자발적 로얄티 재구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경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발적 재구매에 충성도가 높은 멤버십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백이성 강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거리예요. 일회성 뜨내기 고객은 필요 없다니까 그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일회성 뜨내기 고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멤버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사업자가 멤버십을 만드는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단골 고객이 옆으로 가서 멤버십을 만드는 확률이 높습니까? 어느 쪽이 높습니까? 후자가 높죠.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사업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 단골 고객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언니 어디 가? 내가 요새 여기 중독됐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잘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될까요? 사람들이 셀카를 찍기 시작해요. 여기 예쁘다. 잔도 예쁘다. 이렇게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찍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유튜브에 혹은 인스타에. 네이버 블로그예요. 이게 자꾸 올라갑니다. 이 앞에도 중화요리집이 있지만 중국집에서 셀카 찍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왜? 중국집이 지금 가장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인테리어예요. 리모델링이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나올 중화요리 전문가가 지난해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세상에 중화요리 사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걸 논의한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백이성 강사는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 뭐한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셔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듣고 올라가면 엄마야 백이성 강사라는 사람이 그 강의를 하는데 요리를 만들 줄은 모르는 것 같던데 되게 요리에 대해서 해박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들 줄은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 이래봤자 우리 와이프가 지금 강의실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이프 보고 그래요. 아유, 저래 백이성 강사 강의를 잘하는데 그분들 말대로라. 부인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옆에서 듣고 있네. 아니요, 그렇더라. 우리 와이프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10년 들어보라고. 말할 때마다 진짜 어디에서 귀를 막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두세 번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그리고 이 짜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아우, 이게 좀 뭔가 요리가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왜? 두 가지 효과가 있었거든. 어렸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졸업식. 100점 받았을 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100점 받았을 때. 96점도 잘 안 받아봤자. 그렇죠? 100점 받았을 때. 칭찬 받았을 때.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이런 거. 운동회 이런 거 할 때. 개주를 했는데 마지막 애가 내 친구 중에 있었거든. 달리기 진짜 잘 아는 애. 그 애의 아버지는 항상 짜장면에 탕수육 사줬다. 지금도 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좋은 날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역시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사줬다는 거야. 실컷 앞에서 먹어도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날 되면 짜장면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반대로 먹었죠? 짜장면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해줬는데.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그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원리가 뭐예요? 비슷한 원리. 전혀 다른 직종인데. 비슷한 감정과 원리를 이용하는 재구매 유도 방식.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라는 게 디즈니의 만화가 공부를, 숙제를 다 하면 엄마가 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생 영화관 같이 안 가던 아버지나 삼촌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버지나 삼촌은 옆에서 자더라도 어쨌든 같이 보는 거잖아요. 겨울왕국 이런 거를. 여러분 겨울왕국이 왜 천만을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천만을 찍은 이유가 뭔가요? 부모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가 한 번만 보고 말지 않아요. 애는 큰 화면을 여러 번 보고 싶어. 그러면 부모와 갔다가 한 번은 아버지 갔다가 한 번은 엄마가 갔다가 한 번은 삼촌이 갔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 번의 동일 관람이 일어나서 1,300만이에요. 그게. 친구가 700만 찍은 이유는 뭔데? 영화 친구 있잖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나 하는 거. 서울 사람들이 두 번 봐서 그렇습니다. 첫 번 봐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첫 번 봐서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700만 가까이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맞잖아요. 부산에 올라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서울 여자친구가 가면 여자친구가 알아들어요? 장동거이 잘생겼다 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칼에 찔리는데 마이 무 따위가 고마해라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산 사람들은 그걸 체질적으로 이해를 하거든. 내가 같은 부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웃어주시는 우리 최혜민 여사님께서 이 얘기하니까 웃어주시네요. 정예림이죠. 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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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의 아니게 감염 효과가 났다. 최혜민이라 해가지고. 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 결국 강한 멤버십을 얼마나 확대하고 지속하느냐에 달렸다. 음식의 맛은 청결하다. 풍부한 재료를 쓴다. 타고난 레시피를 사용한다. 친절하다. 보세요. 청결한 거하고 친절한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청결해도 들어왔는데 음식점 주인이 인사도 안 하고 대충 자리를 하는데 한 사람 왔다고 되게 구박하면서 합쳐서 앉아라 그러고 막 이래 보세요.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차라리 동네를 한 두 군데 둘러서라도 저쪽을 가지. 여기는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죠. 같은 값이면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게 좋더라. 지하철 역세권에 있으면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그렇지 않나? 아니지. 지하철 역세권에 이쪽에 주택가니까 주택가에서 나오면서 한 그릇? 들어가면서 한 그릇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브랜드 텔링 스토리. 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주인장이 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강조했는데 BTS라고. 네. BTS라고. BST 해도 된다. 브랜드 스토리텔링 이래도 되는데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브랜드 텔러거든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의 제 영어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거 브랜드 텔링 스토리. 그중에 뭐야? 역사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가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재료의 화학적 분석을 손님들한테 얘기할래요? 그 재료를 뭐 음식 재료를 해가지고 뭐 화학적으로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실래? 그러면 아마 단골이 끊어지실 거예요. 한번 내가 생각할 때.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역사 이야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식객이라는 영화에 보면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요리집인데 아 나 중국 요리집이 아니고 그게 뭐지? 아 그게 보자 그 홍길동 나오는 김 누구야? 되게 김석훈 나오는 그게 있어요. 짜장면 만드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한밤중에 신구 아저씨 있잖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보고 있잖아. 신구 아저씨가 집주인이고 요리사 주방장인데 김석훈이 그 밑에서 배워요. 한밤중에 뭐냐면 비즈니스 손님이 한 5명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9시 30분인가 그때 영어 끝났는데 그런데 워낙 단골이니까 그런 특혜가 됩니다.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도대체 음식을 뭘 대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들이닥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라니까 편안하게 드시다 가십시오. 11시까지는 저희 있을 겁니다. 이랬는데 재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코스 요리를 6개인가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는데 여기에서 재료가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 돼요. 8시니까 아직 마트는 해요. 가서 사가지고 오면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너무 늦죠? 이 사이에 신구가 꾀를 내죠. 뭘 하느냐. 좌종당 스토리라는 걸 얘기합니다. 태평천국 전쟁 그 태평천국의 난 중국의 19세기에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에서 진압군 편에 섰던 좌우총탕이라는 사람이 있어 좌종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그 좌종당이라는 사람이 밥을 6가지 코스가 나오는데 3개를 먹고 중간에 한 30분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 3개를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음식 빨리 안 가져와요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손님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구 아저씨가 맨날 역사 역사에서 그 얘기한 애를 보고 맨날 쓸데없는 거나 하고 요리나 배워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 이걸 보고 나서 신구 아저씨가 야 니 진가를 내가 알겠다. 정말 고맙다. 안 그랬으면 오늘 단골 다 떨어져 나갈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단골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옆에 단골은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져 나가겠죠? 소문이 금방 납니다. 자 방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나 저기 중독했어. 난 저기 너무 좋아. 그래 니가 가는 곳이면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꾸자꾸 된다 했잖아. 아우 저기 정말 별로야. 저번에 갔더니만 완전 끝장나게 별로더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다 떨어져 나가요 또. 원래 사람이 좋다고 권유해서 데리고 가는 건 굉장히 힘든데요. 나쁘다고 안 데리고 가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 집 여주인 마음에 안 들어. 이 말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 집 여주인 머리카락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최강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짬뽕이 이렇게 먹음직한 사연. 내가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뒤에 원장님께서 음식하고는 무조건 사진이 생명이라며 사진이 예쁜 거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가 보고 더 예쁜 거 더 예쁜 거 더 예쁜 거 내가 저기다 뽀샵질까지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초맛 짬뽕. 짬뽕 잘 보세요. 앞의 거는 빨간 거 뒤에 거는요? 하얀 거.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스면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스면. 기스면이 뭔데 또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달콤한 맛의 향수 짜장면입니다. 이제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오늘이 오픈입니다. 백이선 강사는 진짜 요리 강의를 잘 할까? 요리의 역사 강의를 잘 할까? 뭔가 맞들어지게 할까?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되게 잘하거든요. 아버지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거는 우리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든 내가 되게 멀어하거든. 진짜 그래갖고 확 꺾어놓고 시작하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스타일인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하시네요. 제가 그런 스타일.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런데 표정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옛날에 그 노래 중에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인가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 아까 우리 신상민님의 지인께서는 인천에 어디? 남동구로 남동구면 여기서 가깝습니까? 여기는 인천에서 경인훈화 위에 아니에요? 끝자락이에요. 여기랑 마지막 끝자락 제일 밑에 끝자락 인천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래위로 이렇게 생겼거든 부산은 좀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은 전체가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고 소래가 가까운 남동구 소래가 가까운 남동구 소위 말하는 소래포구 그렇죠? 네 소래포구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부산 사람으로서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두 번이나 소래포구에 갔었는데 사실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아 어떡해 진짜 그래가지고 부산의 자갈치나 그런 거는 차라리 오이도에 가면 좀 느끼겠습니다. 오이도에 가면 오이도의 회시장 뭐 이런 데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면 뭔가 자갈치 같은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막 이리로 와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안 사면 네 3대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60개의 가게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에서 3대가 다 그럴 것 같으면 한 300대가 다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나옵니다. 전체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한계 빼고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거에 역사가 있어. 첫 번째 공식적인 첫 번째 강의 피자와 파스타 피자와 파스타 우리 곁의 이탈리안 푸드 그들은 어떤 스토리로 세계화를 이루었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짜장면하고 짬뽕만 세계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피자하고 파스타를 생각해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논물 속에 미꾸라지가 우리 밥상에 올라온 역사가 뭔데 추어탕이 아니고 공식적인 맞춤법의 추탕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서민의 요리 감자탕입니다. 왜 감자는 하나 두 개밖에 안 들고 돼지 뼈가 잔뜩 들어있고 묵은지가 들어있는데 감자탕일까요? 요리 이름이 그 다음이 마라탕 여성을 사로잡는다. 보통 남자들이 마라탕 잘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해요. 마라탕을. 그 다음에 치킨과 맥주 치킨과 콜라 언제나 치킨과 콜라는 옳다. 치킨과 맥주는 옳다라는 그 치느님 속으로 왜 여자분들이 이렇게 배 나와있으면 어머 둘째는 언제 나와? 이러면 아니야 이거 다 치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왜 두 분만 웃으시지? 아직까지 백희선 강사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 보죠? 일제강점기의 산업풍조가 우리 역사를 바꾸었다. 설렁탕입니다. 이게 설렁탕 설렁탕 그 다음에 삼겹살과 불고기 우리의 육식문화 그리고 그 역사의 계략적인 소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먹었는가 이거는 우리 원장님의 동생뿐의 아이디어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습니다. 불고기를 하면 전국 각지의 불고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각지 다른 불고기가 어떻게 보는지 내가 알고 싶은데라고 해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제 마음에 드는 여성의 동생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주의깊게 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몽골 초원의 요리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기까지의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샤브샤브와 육회가 되겠습니다. 육회가 징기스칸이 돌아가시기 한 끼 전에 먹었던 게 육회입니다. 죽기 한 끼 전에 그러니까 그걸 먹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기 전에 내가 그걸 꼭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벼농사와 우리 농경문화의 절정이 뭐예요? 떡이에요. 떡. 떡요리를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음식들을 어떻게 최고 상궁의 입맛으로 그거를 수락관 같은 곳에서 만들어내는지를 이승희 셰프님이 이 해당 요리를 제가 다 만들어주실 거예요. 같이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황작가는 시간 없어서 돌아가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가장 친숙한 우리 민족만의 요리. 이 요리의 역사가 알고 싶습니다. 된장찌개입니다. 누구나 다 먹는데 이 요리의 역사를 자신 있게 두 시간 동안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10번의 강의가 다 잘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돼가지고 원하시면 원하시면 제가 참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보너스 강의입니다. 참치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과 이 음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 어떤 음식들인가요? 자발적 재구매에 충성도가 높은 멤버십 한식 요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참치를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저 집을 못 가. 되게 비쌀 것 같아. 무한리필 참치집 없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지 난 저 요리 싫어.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 있어요? 생선회나 시푸드에 특별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 말고 그런 사람도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제일 대표적으로 내 사촌동생 사촌동생 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학교를 서울로 왔으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부산입니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잘됐다 회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이래요. 저 시푸드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어이가 없어 합니다. 뭔데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은 이제 여러분께 다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 시시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만들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아주 아주 멤버십이 강한 작게는 가족 구성원부터 많게는 전 국민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저도 이제는 저도 이제는 여기 유린베이킹에서 만드는 마카롱이 아니면 잘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못 먹습니다. 멤버십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카롱의 정이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강의로 끌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장의 정이 제일 무섭다고 한 걸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화락 요리를 잘해 주셔서 요리를 화락 잘해 주셔서 이제 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농담을 하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본론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제 소개를 합니다. 75년생입니다. 그것보다 젊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머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아까 우리 이모님이 저한테 그랬죠. 어머 생각보다 젊다 강사가. 그죠? 그 사진이에요. 블로그에 있는. 제가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 참 좋아해. 본의 아니게 이 앞에서 찍어가지고요. 이게 보름달이 뒤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역시 우리 황 작가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촬영을 하는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인가족의 가장이며 두 딸 아이의 아빠고요. 여기 쭉 보면 이렇게 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유린 베이킹 원장님하고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니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 강의가 마음에 들어서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연세 드신 분도 아실 텐데 최수종. 최수종 저거. 저기 누나의. 누나가 최정원이잖아요. 최정원의 남편이 누구예요? 조화문. 조화문 노래가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 아주 우연히 만나. 그죠? 슬픔만 남겨준 사람. 이러고 시작하잖아. 그치? 아주 우연히 만나가지고 저에게 아주 초중한 강의 기회를 남겨준 사람. 유린 베이킹 원장님. 그 뭐냐. 이게 양평에 놀러가가지고 차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굉장히 짜증이 났어. 그때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놀이공원은 개장을 해놔서 왜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놀이공원에 가서 현장 봉사하고 있었어. 나는 내가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분이 백이상 강사님 아니에요? 그때 만약 욕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버렸더라면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저는 금성사의 광고가 딱 떠올랐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고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아주 우연히 만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기가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마카롱 같은 거 보내드리고 싶어서 처음 만났는데 그것도 주차장에서 차 대다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차는 우리 와이프가 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타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와이프가 이래 생각했대. 저 여자는 또 뭐야? 이래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저거 뭐야? 초등학교 때 첫사랑인가?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했던 누나인가? 뭐 이래요. 흥 이상하게 생겼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원래 그러잖아요. 남편의 그 사람이 우리 좋아 보이겠어요? 그랬는데 어떻게든 내가 뭘 이렇게 막 불러주고 적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내를 앞에 놔놓고 그래서 그 주소를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자기를 믿게 하려고 내 동생이 가수 청하의 소속사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소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고 2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 12월달. 그렇죠? 작년 12월달. 눈이 안 내려가지고 날씨는 추운데 눈이 안 내려서 그 공원에서 인공눈을 막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그 사무실 직원들이 다 올라갔지. 인공눈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교육 강사도 했고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직 초빙 강사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영화의 역사 자문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해서 수강생이 좀 잘 안 옵니다. 이게 믿음이 믿음이 부족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하다 보면 수강생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단골 고객이 구전으로 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위 이게 뭐냐고 오럴 트래디션이라는 거예요. 구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부터 나옵니다. 제 역사 강의는 PPT가 거의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강사들이 입수해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건 내만 아는 겁니다. 다른 강사들이 입수를 해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이게 무슨 짜장면의 역사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글로 적어놓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해요. 그걸 못하면 역사 강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지금 인천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데나 옛날에는 정해진 항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었는데 아무데나 뱃띄우고 출발하면 돼요. 빠져죽든 말든 그건 지 책임이야.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가깝기는 여기 흑산도 지역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흑산도 앞바다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 앞에 파도가 얼마나 센지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흑산도 안쪽 바다는 더 물살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더 물살이 세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전투까지 치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을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당나라로 갈 때는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인처우, 양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양주에서 운하를 타고 대륙의 시안, 안쪽에 시안, 장안까지 들어가기도 했었지요. 수나라 때 운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근대에는 무조건 인천입니다. 인천항구 혹은 어떻게 돼요? 대동강하구에 있는 남포항구에서 진남포라고 하죠. 여기에서 차를 갑니다. 가면 어딥니까? 아무리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무조건 배만 딱 띄워놓으면 황해의 조류가, 서해의 조류가 어떻게 돼? 위해위 웨이하이웨이로 그냥 끌고 갑니다. 가만히 놔둬도 배가 가만히 놔둬도 바닷물이 흐르는 데 이렇게 가면 그냥 위해위로 가요. 아시겠죠? 위해위로 가요. 산뚱성이에요. 이게 산뚱성이에요. 산뚱성. 산뚱성입니다. 이게 내륙지방하고 바다로 나뉩니다. 부산이 구서동하고 초량동하고 정서가 다르죠. 구서동은 금정산 밑에 산만디 동네라는 정서가 강하고 어떻게 초량은 바닷가 동네라는 것이 강해요. 이 안쪽에 진안시부터 시작해서 진안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칭따오. 여기가 화가감지대여서 석회수나 맑은 물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당나라 시대부터 여기에서는 술을 빚어먹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뭐야? 양코찌에는 그다음 뭐예요? 칭따오 맥주가 되는 거죠. 물이 맑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고속철도를 진안시에서 여기까지만 차를 타고 오시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옌타이, 위해위, 롱청에 이르기까지는 고속철도 공업지대가 다 돼있다는 거죠.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옌타이, 위해짐고 옌타이의 복산현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복산현. 우리 복복자에서 복산현인데요. 그 복산을 중국말로 하면 푸시안 이렇게 읽습니다. 푸시안. 푸시안. 우리 부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은 그냥 가마솥붓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위해에서 여기 조류가 가는 거는 기선도 가기 편하겠지만 예전에 돗대를 달고 이 저기 다는 배는 더 가기가 쉬웠겠죠. 따라서 고래로부터 여기는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특히 중국 황제의 죄를 지어갖고 이 왕족들이 유배 오는 곳이 백령도나 교동도였어요. 유배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엔진 그리고 여기가 청도 칭따오 지역 이렇게 갔다 인천에서 이렇게 단둥 의주는 이 안쪽이 압록강의 저 안쪽이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의주라고 하는 것은 의주의 그런 만상세력 소위 거상임상옥으로 대변되는 만상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일부러 신도시를 거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의주라고 그래요. 일본 전에는 그 동네는 완전히 자갈밭치고 그냥 용암포라고 해서 이렇게 소위 노들강변 같은 그런 풍경이 있던 곳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 여기가 인천이다. 그래서 제가 짜장면을 맨 처음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군인들이 싸우는 것 같은 건 무슨 장면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총으로 빵 쏘는 거죠. 여기가 청나라 병사들이고요. 앞에서 빵 맞는 게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이모 군란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병사로서 와 있던 이모 군란 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와 있던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횡폭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인마의 이름이 위안스카이라는 애 중국말로 위안스카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원세계라고 많이 알려지죠. 원세계 이 시에 26살짜리가 와갖고 말이야 그렇습니까? 20대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26살짜리가 이 배타고 위에에서 이렇게 와갖고 있잖아요.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아갖고 인마가 이래 딱 상석에 앉아갖고 고정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하고 이랬다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모든 개화파들이 있어요. 개화파 제일 유명한 개화파들이 누구 있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되나? 붕괴하는 거야. 저 청나라 새끼들을 어떻게든 내가 몰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세요? 청나라 새끼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놈이 이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가 데려왔던 중국 노동력이 위해와 옌타이에서 40명의 중국 상인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군대가 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야? 군대 PX 매점이 따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자살방지 교육이나 자살예방 교육이나 인성함양 교육 같은 거 하시는 남자 강사들이거든요. 대부분 여자 강사들이 하면 군인들은 강의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자 강사가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강사가 하는데 남자 강사가 하면 처음에는 상간벽지로 간다고 돈도 얼마 못 받고 간다고 그렇게 남자 강사들을 부인들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막상 한두 번만 가면 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 앞에 오면 스타벅스가 예쁜가? 아니야 아니야. PX 때문에 좋아해요. 매점 때문에. 거기 가면 화장품이나 과자나 라면이나 생필품들을 국내 시중마트나 편의점 가격의 절반 가격에 싹쓸이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싸잖아요. 쿠팡 가격이나 당근마켓 가격보다 더 싸.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환장합니다. 이 로션 같은 건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하니까 이렇게 한 번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군대니까 보급이 확실하거든. 그 다음번에 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PX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PX 애들이 뭘 먹거나 여기서 뭘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1880년대에. 그래서 제일 고급 요리를 처음에 내봤어. 산동성, 옌타이나, 위해에서 먹는 가장 고급 요리인데 북경에 올라가서 다들 북경 요리로 생각하시는 게 오리구이 요리예요. 이거 있는 거야. 패킹덕이라고 하는 이 요리를 처음에 팔아봤어. 참패했어요. 참패했어요, 그 상인들이. 아무도 안 먹어. 오리고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아무도 안 먹어요. 오리를 어떻게 고기로 먹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닭백숙은 있어도 오리백숙이 있죠, 지금은. 지금은 있죠. 그때는 없었다. 짜장면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인천항구의 모습입니다. 인천항구. 그리고 이모군란 때 1882년에 종로에서 막 뛰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이렇게 이모군란 때 청나라 병사들이 총 쏘면서 이렇게 궁궐로 난입하는 장면. 바로 뭐야. 면을 볶아서 젓가락으로 들고 먹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인천 어느 동네. 지금 선림동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짜장면의 시초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거는 우리는 놓고 먹는데 얘들은 들고 먹어. 왜? 왜 들고 먹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먹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짜장면이라는 저게 어떻게 돼요? 무슨 요리였어요? 포장마차용 요리였어요. 노량진의 컵밥 같은 그런 요리였다고. 컵밥을 우리가 들고 먹지 땅바닥에 놓치고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거의 이렇게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있고 하나는 길에 그냥 양반다리로 철포도가 앉아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19세기 당시에 이렇게 거의 전 세계로 퍼져 있었어요. 전 세계로. 왜 퍼졌는가도 지금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